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헤랄드경제 이세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첫 번째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힘 인효환 혁신위원장 인터뷰예요. 11월 1일 수요일에 진행한 인터뷰고요. 이때가 취임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때인데 어떤 얘기 나눴는지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뭐, 이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 일주일 어떠셨어요? 언론에서 비판받는 게 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오보도 많았는데 그냥 그래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자유롭게 사시던 분인데,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괜히 맡았나? 후회는 좀 안 하셨어요? 전혀. 제가 전라도를 제일 사랑하고, 우리 고향,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제가 사랑하는데 우리만, 당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될 수 있으면 전체 정치 문화가 변하기를 바라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대사면론, 또 하나는 영남스타 험지출마론. 그런데 당사자들의 반발이 지금 좀 큽니다. 이것도 예상하셨어요? 아, 그러면요. 홍 대표가 이제 굉장히 무슨 사면이냐 그런 자격도 없고 법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거는 계모의 받아들여요. 사면이 아니고, 용어가 적절치 않아서 그냥 사면이라는 말을 썼는데, 당에서 최고위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내린 조치들을 취하하면 돼요. 징계 취소. 네, 취소. 네, 취소. 징계 취소. 네, 그게 더 적절한데, 외부로 나갔을 때는 전체를 다 포용한다, 전체를 다 용서한다 해서 사면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 홍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홍준표 시장. 징계 취소론이나 험지출마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시죠? 아, 험지출마는 누구 이름을 거미하면 적이 없어요. 그게 잘못 나간 건데, 뭐 경상도, 경상남북도에 우리 국회원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좀 요즘 언어를 쓰자면, 저는 뜬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서울 경기가 100명이 넘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그리고 이제 어려운 곳에 와서 희생하고, 나는 재미난 말씀을 드릴게요. 이순신도 좋아하지만, 저는 백제권에서 커서 개백을 좋아합니다. 좀 희생을 각오하고, 정치는요.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정치한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국민이 그 이득을 봐야 됩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영남아 올라와서 서울에서 당선되는 것이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서운함이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서운함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미안하오. 힘들게 해서. 그러나 우리 같이, 같이 해체나갑시다. 같이 이겨나갑시다. 유상범 의원이 어제 출연하셨는데요. 네. 다른 분들한테 희생을 요구하려면, 혁신위원들 자신부터 희생을 좀 선언하고, 내려놓으셔야 아마 설득이 될 거다, 이런 조언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감투를 썼어요? 우리가 몇 년씩 어디 가서 국가의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바로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좀, 아이고, 조금 기회 좀 주소. 좀 지켜봐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네. 희생이라는 것은 아마, 혁신위원들 가운데서도 지금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나부터 험직하겠다, 가령 나부터 호남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같더라고요. 네. 각자 문제점을 다 알아요. 말은 여러 가지 섭섭하다, 사과해라, 별말을 다 하지만, 이제 나가야 될 길은 알고 있어요. 빠른 거예요. 빠른 건데, 알고 있는데 안 할 뿐이에요. 모두가 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만, 나는 시중의 여론,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쓴소리도 팍팍 다 전달하겠다, 이런 뜻이다. 아, 그러고 말고요. 아, 그렇게 이해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인위원장님이 용산하고 교감 가지고 이런 지금 혁신안건들 내놓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용산에 간 적도 없고요. 모르겠어요. 오늘 행사가 있어서 잠깐 악수할 정도가 될지는 몰라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 대표가 정권을 줬다. 당신 소식껏 해라. 저도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대화는 안 해봤지만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앞으로 잠깐만 돌려서요. 대사면론, 이른바 대사면론, 추진은 통합이었습니다. 통합의 차원에서 추진을 하셨던 거고, 어제 유승민 전 대표하고도 두 시간 동안 만나셨다면서요? 유승민 대표가 정말 젠틀맨이에요. 나 그렇게 매너 좋고, 제가 언론에서 많은 그분도 비판을 받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보니까 존경이 갑디다. 사람이 그 자기, 저도 제 과거 다 얘기했고, 본인도 자기 과거 다 얘기했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데 한마디로 당이 걱정이 된다, 국가가 걱정이 된다. 그 참 자세가 아름다워요. 그러나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또 의견과 의견 가진 사람들하고 내통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분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어제 그분이 하신 그런 그 얘기도 다 가감없이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다 전달하실 생각이세요? 물론이죠. 우리는 굉장히 통했어요. 통하셨어요? 그러면 혁신위원회에 자문위원 같은 걸로 모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위의 격입니다. 그분들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들어오는 건 맞지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 또 위에 올라가서 강요해서 들어와라. 그 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격이 안 맞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곧 출연을 합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한테 꼭 제가 좀 전해드릴, 대신 전해드릴 말씀 있으면 주시겠어요? 좀 만나서 듣고 싶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싶다. 많은 경험을 갖고. 이 당을 만드는 데 큰 공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도 잘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좀 도와달라. 앞으로 도움 돕는 걸 저를 좀 가르쳐달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11월 1일 수요일에 진행됐던 인유한 혁신위원장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이때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온 뒤였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 거죠. 그리고 혁신위원장 정권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용산과 교감은 없었고, 소신껏 하겠다고 했고요. 그 인터뷰가 이뤄진 시점이, 유승민 전 의원 만난 다음 날인데,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고 싶다. 앞으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인터뷰 상으로는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실제 당 안팎에서 인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좀 어때요? 지금 혁신안 같은 것들을 좀 내놨잖아요. 두 개 내놓기도 하고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평가는 좀 세부적으로 다른 것 같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총평을 먼저 좀 해보자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한 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던 거잖아요. 그 과정들을 쭉 보면, 임명직 당직자들만 사퇴시키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됐을 때, 이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때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대응이 별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인위원장 임명이었잖아요. 이거는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인위원장이 다시 혁신위원들 임명했을 때는, 또 전체적으로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들 나왔었고, 그리고 인위원장 발언 같은 것들이 일부 좀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얘기했다가 빼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상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좀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다. 혹은 반대로, 정치 기술이 굉장히 좋다. 던져놓고 분위기 보고, 이런 것들이 뛰어난 거다. 약간 정치를 안 해보셔서 그렇다라고 하는 평가는 뭐였냐면, 보통 정치권에서 어떤 일들이 이뤄질 때, 다 사전에 협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장관이 사퇴를 한다, 자진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 뉴스로 보시면,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수용했다, 즉각 수용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만, 선후관계가 마치 장관이 저 사표 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받고요, 이런 그림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고, 대통령이 이쯤 됐으니 물러나시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장관이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협력이 다 돼야 되는 건데, 협력이. 그런데 인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지금 예를 들어, 스타들 서울에 올라와야 된다, 수도권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김기환 대표나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의연씨를 물어보니까, 전혀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정치력이 좋다라고 할 거냐, 안 좋다라고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가 갈린다라는 거죠. 원래 좀 좋게 하려면, 얘기 나오는 거는 미리 물어보고, 의사도 살짝 물어본 다음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의사는 또 어떤지, 이런 거 물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론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다. 그런데 반대로, 사실은 당에 어떤 입지가 없으니, 이렇게 던지고 나서, 그다음에 분위기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정치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인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놨던 여러 세신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는 평가가 괜찮습니다. 어쨌든 인위원장이 옴으로 인해서, 이슈가 좀 국민의힘에 집중되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애초에 구도상으로도 지난주에 역동성을 말씀드렸었는데, 당의 역동성은 어쨌든 국민의힘에 있는 그런 차례였거든요. 민주당은 좋은 위치를 선점을 했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 체제로 완전히 안정화가 된 상태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뭐라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심에 인위원장이 있는 것이죠. 혹시 민주당에서도 인위원장에 대한 평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혁신안들 하나씩 언급이 되고 있고, 1호 혁신안 같은 경우에는 수용을 했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단수인 것 같다. 고단수. 정치적 수가 높다라고 보는 목소리가 있어서 흥미로웠는데요. 원래 상대당에 대해서, 어떻게 잘한다, 좋은 소리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도 좋고, 이걸 하나씩 꺼내는 차례도 괜찮은 것 같다. 민주당에게 상당히 압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지켜보는 것 같은데, 일단 그 혁신안 내용 보면, 당, 당합 관련해서 이미지를 확 가져갔다. 비운을 포용한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 취소해준다는데, 이걸 거부한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처럼, 그쪽이 오히려 약간 몰리는 효과, 몰려 보이는 효과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괜찮은 것 같다. 오히려 김은경 혁신이랑 비교해보자면, 그때는 당을 화합하는 방향이 아니라, 불체포 특권 포기를 꺼내면서, 오히려 당을 약간 분열시키는 모습을 더 부각시켰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비교를 하는 얘기도 있었고, 아직 거론되는 정도지만, 그 정도지만, 3선 연임 금지이라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의 희생, 세비축소, 보좌진축소 같은 것도,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민주당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징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을 했고, 또 김재현 전 의원도 어떻게 보면, 당원 자격을 복원했는데, 이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당내 화합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게 지금 다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왜 징계 취소 결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주말 뉴스쇼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한 6, 7개월 전쯤에, 친윤 인사가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총선이 다가오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총선 상황이 좋지가 않다. 이럴 때는 필승 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 내지는, 이준석께 공천을 첫 번째로 주는 거, 두 번째는 신윤계를 공천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험지에 출마하도록 해가지고, 희생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이 두 가지 카드를, 꾸준히 언급해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혁신위의 혁신안 1, 2호랑 거의 굉장히 흡사해요. 대사면을 해주게 되면, 징계가 풀리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공천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공천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친윤그룹 내지는 당 주류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게, 또 주게 되면 예전에, 겨우겨우 당내의 분란을 좀 없앴는데, 다시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도로 다시 원래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이준석 대표,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 대표 체제로. 그런 불만이 있고, 그런데 반대로 줘도 안 될 거다. 어차피 노원에 가서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손에 피 안 묻히고, 확실하게 정리하는 방법이다. 대사면이라는 그런 통합이라는 키워드는 챙기고, 거기서 승리를 한지 못하는지는, 본인의 역량이나 상황에 달려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준비 과정의 하나로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당사자들이 안 받으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쓰자면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과라는 건 어쨌든,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국민의힘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최소한 국민의힘이 바뀌었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수용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비융계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인유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잖아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일단은 바뀌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인유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연락을 좀 취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연락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특정인 건명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혁신위원 중에 좀 비윤적, 완전히 반유는 아니지만 비윤 인사들이 있는데, 그 인사가 연락을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은 아니고, 측근 쪽에 연락은 한 적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유한 위원장이 만나자, 이런 내용까지는 언급은 없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은 연락을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걸 가지고 연락을 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만나려고 하면 인유한 위원장 본인이거나, 아니면 정말 바로 직속에 누가 연락을 해서 그런 뜻을 좀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쪽 입장입니다. 말하는 입장이랑 받아들인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냈고, 이준석 전 대표도 되게 불쾌감을 나타냈잖아요. 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이런 거예요.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적을 제거하려고 그런 카드를 썼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좀 모욕주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체는 김기현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또 대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홍준표 시장 쪽에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비판하는 입장을 쭉 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게 누구를 겨냥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오직 김기현 대표라는 거예요. 혁신이나 혁신 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대사면 카드를 꺼낸 것도 김기현 대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와의 악연은 기존에 쭉 있었잖아요. 원래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전당대회 때까지는 서로 전화도 거의 계속 주고받고 이런 사이였는데, 그리고 또 일종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를 자기가 데려온 사람, 정치권에 끌어준 사람,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등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기현 대표가 모욕 주고, 그다음에 다시 대사면이라는 카드에 자신을 또 활용한다. 두 번 모욕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용당했다,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격렬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징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쳐놓고,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말을 본인이 많이 해서 그냥 생각나는 표현을 하나 전해드리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다리를 다치게 해서 영구장애가 생겼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100만 원 주면서 합의해달라고 하고, 안 한다고 하니까 쪼잔한 놈이라고 한다. 이게 딱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어차피 대구 시장이니까 내년 총선에서 출마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당시에 두 번 해가지고 총합 1년 6개월이 나왔었고, 그게 유지되는 기간이 내년 1월까지였거든요. 내년 1월 초까지였는데, 그럼 내년 총선이 4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총선을 나갈 수 있다, 없다, 이게 좀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측이나 아니면 당 주류에서 좀 비슷하게 나오는 얘기는 표현은 다르지만, 이거 주류 쪽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준석 잘하면은 공천 줄게, 이런 메시지라고 보는 거고. 같이 시회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죠.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죠. 이게 공천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좀 애매한 상태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대사면은 홍준표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아예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행동의 기점을 삼기에는 원래도 1월에는 끝나는 거였고, 그리고 카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수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점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더 불만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길을 좀 넓히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코너로 모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천을 주겠다고 하는 거고,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는 저런 태도는 정말 못 받아들인 태도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공격적인 카드들을 꺼내놓고 있는데, 가능한 것들은 크게 보면 두 갈래예요. 신당을 만들거나, 신당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당까지는 만들지 않고 무소속으로,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SLBM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가서 잘 모르는 데서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을 한다 이런 건데, 대표적으로 TK,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곳에 가서 한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카드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물어봐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사실은, 옛날이라고 하면 그렇고, 한 5, 6개월 전 정도에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좀 열려 있어요. 안 하면 좋겠는데, 해야 되면 한다. 이런 정도의 반응은 나오고 있거든요. 안 하면 되는 카드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신인규 전 부대변인 그만뒀을 때도 사실은 물어봤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는 아예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때 들었던 표현은 신인규 전 부대변인하고, 이준석 대표는 입장이 어느 정도 다르다라고 하는데,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래도 다수당이 되는 창당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신인규 전 부대변인,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이 길을 쭉 가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바로 좀 다수당,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다른 미래당을 또 한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추정을 해보면, 신당을 창당할 때, 지금 이현주 전 의원하고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세력을 좀 어느 정도 규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로, 그냥 어떤 활동의 의미로만 보이는 그런 움직임은 안 할 것 같고, 유의미하게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노릴 것 같습니다. 계속 국민의힘 질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혁신위에서 지금 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의원들 꼽아보니까 23명 정도들이고, 23명이고, 의원들 몇 면을 봐도 다 중진급이고 이름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지역들이 다 텃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반응은 어때요? 제가 이제 전체의 여론을 다 알 수는 없는데, 물어본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원이든, 아니면 보좌진이든, 당사무처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인위원장은 거의 수도권 나와야 된다, 7년 핵심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답이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미 실패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 총선 때 김재원 전 의원하고 이해운 전 의원이, 이해운 전 의원은 서울이긴 했지만, 서초로 굉장히 좋은 지역구잖아요. TK에 비견될 만큼 좋은 지역구인데, 다른 지역에 나갔는데 참패했고요. 김재원 전 의원도 중랑 쪽인가 나갔었는데, 거기서도 참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좀 더 옛날로 가보니까, 또 옛날 사례도 얘기하는 게 정우택 의원 있잖아요.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북 청주 쪽에서 계속 해왔는데, 그런데 한 번은 지역구로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옆 지역구로 옮겼어요. 그런데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역구로 옮겨서 이긴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고, 당에선 중진이고 해도, 험지를 갔을 때 힘을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의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나, 그런 정도의 인물이라면 다르겠죠. 대선 후보급, 그런 사람들은 지역구로 갔을 때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3선했다, 아니면 4선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자체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 가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해줬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예전에 2006년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데, 청계천 해가지고 서울에서 인기가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특히 대구 쪽에 대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대구 쪽 민심을 잡으려고 대구로 갔는데, 아무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장일 때는. 남경필 지사 전 지사, 그 당시 얘기도 들어보니까, 바로 옆 화성시만 가도 그렇게 잘 모르더라. 경기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구로 옮겨서도 알고, 그리고 아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뽑아줄 정도가 되려면, 이거는 너무 어렵다. 지역구 관리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실제로 의석수를 못 가져오지 않겠느냐. 양쪽 다 잃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외적으로는 혁신의 이미지는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득이나 이런 실익을 생각했을 때, 별로 이득될 게 없다 이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때 하태경 의원 쪽에 물어봤을 때도, 제가 들었을 때 좀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어느 지역구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하지 않았는데, 다만 어쨌든 해운대 쪽을 포기하고, 한 석을 완전히 내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 포기하고 올라오는 거니까, 목표 자체는 무조건 당의 플러스 1석, 한 석을 더해주는 게 돼야 된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데를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 안 되는 데를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태경이니까 이길만한 곳, 이런 데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수도권 중에서도 사실은 많지는 않은 거죠. 그게 좀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험지 출마라는 게 되게 모양새는 좋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이런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좀 압박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그럼 뭐 하냐, 3선 이상 같은 지역구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비명계 쪽에 3선 이상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난감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때요? 민주당에서도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도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조금 더 치고 나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민주당까지 또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의원들 말고 보좌진들 만나고 하면, 특히 비명계 쪽, 의원님 지역은 어떠세요? 하면서, 그런데 아직 재선이시니까 괜찮죠?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만큼 지역구를 바꿀 압박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쇄신 측면에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기는 한데, 국민의힘이랑 마찬가지로 실효성 측면에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거를 외부 압박에 의해서건, 이거를 이제 넘어와서 받을 때 좀 기대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영남 지역의 중진 의원들, 3, 4선 중진 의원들이 꽤 있는데, 그렇게 그런 분들이 험진 수도권이나 이쪽으로 올라온다 하면 상징성이 확실히 보이는데, 민주당을 좀 보면, 민주당의 그런 텃밭이다 하는 광주 지역이나 전남, 호남 지역에서는, 거기는 굉장히 초선, 재선 의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3선 이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징성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되고, 오히려 친명, 비명, 갈등만 되게 부추기는 형태로, 이 3선 금지의 이슈가 불거지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 이거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만약에 저쪽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기보다, 좀 다른 쪽으로 혁신을 보여주는 방법을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홍유표 의원이 성동구 떠나서 서초 갑이죠? 그쪽으로 먼저 갔기 때문에, 일단 하나 해놓은 것도 있어서, 대표성이 일단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혁신이와는 별도로, 구비내임 최고위원회에서 인재영위 위원장으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임명하면서, 그것도 지금 또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돌아왔느냐. 그럼 이거 결국에는 내년 총선에서는, 윤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비판은 많고, 김웅 의원이 대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윤심이 뒤에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 이게 애초에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치르는 것은, 사실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일이고, 물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런 점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 그거는 좀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죠. 법적으로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다는 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당연히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주겠지, 어느 정도는 하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니까, 이건 좀 명확한 거고요. 사실은 이번에 조금 더 주목이 됐던 거는, 이철규 전 총장이 복권이 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해석들이 당해서 좀 복잡해요. 이게 어떤 과정이 있냐면, 임명직 당직자가 그때 총 사퇴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팩트라기보다는 해석입니다. 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김기현 대표가 장재원 의원하고 연합을 해서, 비대위로 넘어가지 않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시킨 것이다. 그 방안으로 임명직 당직자들을 사퇴하도록 한 것이다. 임명직 당직자들이 좀 희생이 됐다. 이런 해석들이 있고, 반대로 또 뒤집어서 보면, 일종의 힘싸움에서 일부 밀린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 그런 갈등 구도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장재원 의원하고 이철규 전 총장이 관계가 좀 안 좋아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불식은 됐어요. 왜냐하면,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원래 김기현 대표가 직접 했었거든요. 대표가 되면서, 본인이 직접 하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다시 떼서 이철규 전 총장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성 같은 것들은 좀 줄어들었다. 이런 점에 오히려 당에서는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 내부에 어떤 분열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천권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볼 게, 그때 당직자들 총 사퇴를 할 때 이만희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만희 사무총장도 경찰 출신이고, 그리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경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내에서 해석이 나왔던 거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물러나더라도, 그러나 어느 정도는 본인이 원하는 임무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무총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TK라고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역시나 이철규 전 총장의 힘은 아직도 좀 살아있다. 이런 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어떻게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당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는 되게 확실하구나,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구나, 이 메시지는 당 안에서는 되게 명확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오히려 외부에서 비판도 하고, 또 기사들도 사실 그렇게 실제로 쓰긴 하지만, 윤 대통령 체제가 흔들린 적은 아직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안에서는 오히려 그냥 메시지가 단순하니까,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 누가 그러면 그중에 실권자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죠, 내부에서는. 누가 윤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하는 사람이냐, 그런 것들, 실세가 누구냐, 이게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이거 아직 가칭이라고 하는데,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눈에 띄었던 게, 조경태 의원은 PK잖아요, 부산 4구. 그런데 수도권 특위라는 걸 하는 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급을 좀 키우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을 키운다라는 게 원래는, 메가서울 TF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했는데, 당초에 국민의힘이 TF 정도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TF의 팀장은 송석준 재선의원, 이런 정도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더 키운 거죠. 위원회로 올리고, 그다음에 위원장도 5선, 5선 중진을 안 쳤다. 여기에 좀 포인트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있는 거고요. 뭐 국민의힘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다른 중진의원 중에 또, 이 위원장 자리 제안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조경태 의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찾다가, 중진급 중에 찾은 걸로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여기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 볼 만한 게, 수도권 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게 가칭이기는 한데,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가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던질 때, 메가서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의 그런 대도시들보다 좀 작기 때문에, 그 규모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TF 특별위원회의 이름은 편입개선특별위원회잖아요. 요즘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류가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이게 김포, 서울 편입 문제로 좀 한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방분권 중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도 나오고, 그런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살리기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정책하고 정부의 정책이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름도 앞으로 아마 향후에 보시면 아마 서울을 키운다라는 그런 취지는 최대한 피할 걸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부산 쪽 의원을 또 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좀 넓게 보는 그림으로 가려고 그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서울에 한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고. 수도권에 한정해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것도 전반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취지를 좀 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이 되면서 험지 수도권 출마 이런 의미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와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총선기획단 두고 말이 많잖아요. 여기는 이제 혁신위원회였다면, 인재혁임위원장이 논란이라면 민주당은 총선기획단을 두고서는 친명계 일색이다, 이런 비판 나오는데. 특히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 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어요. 왜 사무총장직 그만둔다고 했었는데 또 그것도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조정식 사무총장을 앉힌 배경이나 이유는 뭐예요? 이번 그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은 결국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한 재신임이다, 대표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사의 표명하고 반려하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비명계에서 사무총장은 유임시키더라도 총선기획단장은 다른 사람을 앉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그대로 이제 임명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최고위에서도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로는 비명계 고민정은 최고위원조차도 찬성을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사무총장을 유임한 이상 오히려 총선기획단장을 앉히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고 더 숱한 해석을 나올 수 있으니 일단 안정적인 차원에서 임명을 한 것 같고요. 이게 당연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통 예전에 총선 때도 총선기획단 만들면 사무총장이 이걸 당연하게 여김해왔던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당연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최고위 쪽에서는 관련직이라고 불러달라, 이걸 당연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여러 포함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미 다 당직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손발을 어느 정도 맞췄던 상황이고. 새로운 색을 더한 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친명이 일색으로 간다, 친명기획단이다, 이런 비판도 했었죠. 그리고 또 원외 인사 중에서도 친명기의 색깔이 강한 인사도 들어가 있고 아직 두 명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이게 총선기획단을 놓고 친명 일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도부에서는 이 총선기획단 역할을 조금 축소하고 보수적으로 좀 얘기하려는 기류가 좀 읽혀서 좀 재미있었는데. 지도부 의원이 한 말인데 이 총선기획단은 경선이나 공천과 관련해서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일정이나 이런 거 정하고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정하는 거지. 정해서 이제 최고위 의결 올리고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조직일 뿐이지. 나중에 인재영입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을 때 진짜 일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개판배 그런 거를 지금 이거 가지고 눈여겨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흥미로웠어요.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하면 앞으로 인재영입이나 공간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잘 봐야겠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또 한쪽으로 쏠리면 그때는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 네, 여기서 이 첫 번째 인터뷰는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올게요.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홍의표 원내대표인데요. 홍 원내대표 인터뷰도 11월 1일 수요일에 이뤄졌는데 이때가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다음 날이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꺼내든 김포시 서울 편의 발표 이후여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 듣고 와서 저희 얘기 나눌게요. 어제 그 환담회 자리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어제 그냥 첫 만남이고 굉장히 여러 분이 계셨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각 당의 당대표와 그다음에 헌법기관장들이 한마디씩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우리 이재명 강대표가 국정기조 전환하고 특히 민생 문제,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고 경제와 민생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발언을 듣고 대통령 반응은 어땠어요? 그날 그 자리가 즉각적으로 무슨 답변하고 이런 자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도 한번 평가를 해보죠. 경제란 단어가 23차례, 개혁이 14차례, 재정이 13차례. 어제 시정연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어쨌든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전정부탁 별로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필요하게 무슨 좌파 세력이니 급진 세력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념적으로 갈라치기, 이런 건 없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리고 지나치게 그냥 자화자찬이나 자기합리화, 정책에 대해서 별 비전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장에 지금 어려움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민생 정책에 대한 기조가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요구가 높은데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경제 정책, 민생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제일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칵테일 크라이시스에서 복합이 올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국가는 아예 증세를 했고 또 일부 국가는 다른 어떤 재정적 수단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거든요. 이런 복합이 위기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갔죠. 거꾸로 간 거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하고 다 반대로. 도리어 작년에 우리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와 초보자 소득세에 대해서 감세를 한 겁니다. 도리어 세수를 줄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당초 정부의 생각은 감세를 하면 낙수 효과에 따라서 경기 활성화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미 틀린 얘기로 10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가 제가 대정부 짓는 때도 낙수 효과는 틀렸죠. 했더니 이미 이건 지나간 얘기였습니다라고 답변까지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다시 꺼낸 거예요. 두 번째는 R&D를 비롯해서 기후변화, 인구위기 이런 등의 미래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민생예산이라고 해서 소위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상품권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말은 그렇듯하게 하셨지만 제대로 내용을 갖춰있지 않습니다. 전년보다 예산이 주고요. 그런 부분들. 민생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말과는 다르게 부실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국토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마느냐 하면 논란 자체가 매우 협소해지고 아무런 미래 전략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지역위기주의만 부추기게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국 지도를 놓고 어디를 묻고 어디를 떼낼지 그렇게 논의하는 거라면 찬성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알짜 도시들을 다 서울로 가면 경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경기도 도민들은 그냥 중앙국민의힘은 버리겠다는 건가요? 그러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 그래서 저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이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행정체계 개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김포시만 따로 떼서 총선 전에 거기만 서울시로 편입하는 문제 논의하고 이렇게 한다면 반대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당은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행정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행정대개혁. 총선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이어가 보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혁신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까 인유한 위원장하고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기득권 포기, 희생, 공정 이런 키워드를 혁신위가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비명계에서는 당이 진짜 화합하려면 공천의 권한 가진 사무총장, 조정식 사무총장 교체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직자 전원 사퇴할 때 얼마 전에 조정식 사무총장 사표만 반려하지 않았냐. 그거는 친명 유리하게 공천작업 하겠다는 어떤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의심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관계가 다른데요. 전원이 유임됐습니다. 당직자들이에요. 그다음에 김민석 정책위의장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표를 냈는데 이분이 이후에 원내대표 경선에 나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유임을 절대로 난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뀐 겁니다. 원래 유임을 제안을 했는데 당대표께서. 그래요?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내가 원내대표 출마까지 했는데 어떻게 다시 아무 일 없듯이 정책위장을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고사하겠습니다. 해서 바뀐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랑은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건 다 하실 거예요. 지금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그 당시 이해찬 대표 시절에 주요 당직 갖고 계셨고 최고위에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사무총장이 누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전제가 사무총장이 부당하게 어떤 당무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이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스템 공천 맞는데 그 공천 그러니까 경선 들어가기 전에 전에 어디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할 것인가라든지 뭐 요렇게 좀 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뭔가 불이익 있지 않겠느냐? 자객 공천 뭐 이런 것들 조금 비명계에서는 의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데는요. 대상자가 없는 지역입니다. 나갈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 공천 지역은 몇 가지죠.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우상호 원인이 내려놓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내려놓으시죠. 그런 경우에 그럼 전략지구를 묶어서 여기를 외부에서 영입한 분을 넣을 건지 아니면 지금 현지에서 좀 활동하고 계신 분들 간에 경선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게 한 20개 안팎일 거고 대부분의 지역은 현재 활동하고 계신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또 도전자들 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네. 11월 1일 수요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홍의표 원내대표 인터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장연설 다음날 인터뷰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 시장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전 정권 탓을 안 한 건 긍정적이지만 정책에 대한 비전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준비가 안 된 채 일단 던지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저평가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바탕으로 또 이제 두 분과 함께 취재 뒷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장연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지금까지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배경은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결정적이겠죠. 그 이후에 나왔던 게 이념 말고 민생하겠다 그런 거 강조를 했고요. 실제로 이번에 시장연설하고 나서 여야 의원들 고루 반응을 좀 물어봤는데 야당 의원들 반응이 평이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이하다. 그런데 그 평이하다라는 얘기가 다시 뒤집어서 보면 모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제부 총리가 와서 얘기하든 아니면 기재부의 무슨 국장이 와서 얘기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을 하더라. 그런데 이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연설하거나 이럴 때 이념적인 얘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섞었었거든요. 표현도 좀 직설적인 것들도 많았고. 그런 것들을 싹 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 평이하다라는 건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긍정적인 그래도 그런 평가로 좀 느껴졌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약속한 것들을 좀 지키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 그다음에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이제 카페에서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하고 실제 시민들과 다 많은 거잖아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소통 늘리고 이념 얘기 안 하고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해 보이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수도권 쪽에 출마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일주일기였었잖아요. 그때 그 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일부 요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 사전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관계자 표현으로는 그렇게 하면 정말로 바로 한 4, 5% 정도 지지율이 그냥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예측들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은 좀 이뤄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상태로는 수도권 선거 치르기는 좀 쉽지가 않다. 대통령께서 조금 더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메아리 없는 함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네요. 그때 국회 시장연설 때는 곧 만날 것 같듯이 얘기가 됐는데 또 이제 그 이후에 좀 묵묵부답이다 보니까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어떨까요? 시정연설 때도 만날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당시에 그때 그 사전한담 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계속 조우만 하다가 행사에 그냥 각자 참여해가지고 인사 정도만 하고 대화를 할 만한 기회가 없었거든요. 사전한담 때 그때 이제 기사를 쓰는데 대화를 했다라고 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어가지고 사전한담 과정을 좀 물어봤었어요. 참석자들한테.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대화를 하진 않았더라고요. 어떤 과정이었냐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두 발언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하고 그다음에 비공개일 때 다른 참석자들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야당 대표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다음 참가자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 자리도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직까지는 대화는 없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소통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도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비유를 하자면 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의 친구를 나머지 두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 말은 꼭 들어요. 이 친구랑 같이 놀고 싶은데 이 두 명은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기 좋은 이 친구가 너네 둘이 같이 안 놀면 너네 다 안 볼 거야. 이렇게 한 상황이 이게 이제 국민들인 건데 그래서 억지로 두 사람이 그럼 제스처는 많이 취했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본회의장 들어오는 윤 대통령한테 일어나서 악수도 하고 또 이렇게 맞아주고 이런 건 있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바뀐 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인재하는 거는 피의자이고 피의자인 상태에서는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된 그런 일종의 거래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역시 어쨌든 김기환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그냥 기존처럼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인데 다만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가 더 강하게 나서면 그러면 이제 억지로 처음에 만났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은 더 밀접하게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시 옛날 표현으로 영수회담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럼 친구가 강하게 말한다는 건 사실 총선 때까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총선 때까지는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세진 기자는 어떻게 봐요? 그 이제 사전환담에서 보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들어올 때 일어나서 악수하고 이런 제스처를 취하긴 했지만 이건 그냥 정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이 대표가 그리고 이제 이 대표가 지난 목요일이죠. 저기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경제성장 3% 회복을 위한 간담회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 그 메시지는 윤 대통령 기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었어요. 윤 대통령의 건전 재정을 비판하면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이렇게 국민들이나 기업들의 고통에 무감각할 수가 없다 이런 말로 좀 세게 때린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어쨌든 두 사람 사이가 평행선을 계속 달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 기조, 국정 기조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는 걸로 보여요. 또 재밌었던 거는 내부에서도 내년에는 확 바뀔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국민의힘 내부의 역동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올해까지만 이념 얘기를 많이 하거나 좀 집토끼를 잡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내년이 되면 혹시 모른다. 또 확자 클릭해서 이제 중도층 확장을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기류도 있고 이제까지의 대통령의 행보나 이런 걸 보면 말을 뒤집는다 이런 데 있어서 크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인 건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좀 당혹스럽고 대응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조금 어떤 이슈를 선점할 수 있을지 이재명 대표가 뭘 치고 나갈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슈 선점에 있어서는 이번 주에는 사실 김포, 서울 편입 얘기가 가장 큰 이슈였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한 건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음에 김포시장이 주장했다고는 하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까지 중앙 정치로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좀 파편적인 얘기들을 좀 쭉 들었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제가 들은 걸 종합해보면 그래도 바로 그렇게 즉각 던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친중계 핵심 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한 날에 큰 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딱 그때 당시에는 김포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편입하는 그런 이슈를 좀 얘기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장도 꾸준히 얘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홍철호 전 의원이 김포 쪽의 현 당협위원장이고 전직 의원인데 그 김포시장이 보좌관 출신이에요. 홍철호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김포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히 논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준비를 하다가 특히 이번에 이제 경기 북부로 들어갈 것이냐 경기 남부로 들어갈 것이냐 이게 원래 이제 일종의 기준점이 된 거죠. 그럴 바에는 우리 서울로 갈래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김포 쪽에서는 꾸준히 원해왔던 것은 또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젠다 얘기가 좀 하나가 있는 게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제 김포 이런 거 말고도 좀 넓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었던 거는 뭐 인접해 있는 여러 시들 있잖아요. 고양시 같은 데도 얘기들이 있었는데 고양 같은 데는 인구가 100만이 넘거든요. 너무 인구 많은 데는 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협력이 가능한 곳들. 김포시장은 그래도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고양시를 말씀드렸던 거는 고양시의 국회의원들은 다 이제 야당 의원들이지만 또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인구 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편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필요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골라가지고 김포시를 선택을 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내부에서 비판이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건 했다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건 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적어도 논란이 되거나 주도권을 가져온 적은 처음이고 그다음에 어떤 운동장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좀 너무 세부에서 출발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아까 이세진 기자가 얘기한 것 중에 어떤 아젠다를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어제 그제 이재명 대표가 성장률 3% 이걸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 측이 물어봤어요. 이번에 기자회견 하시는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성장을 내세웠다라는 거. 즉 보수의 아젠다를 내년 총선 앞두고 우리가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얘기하고 분배 쪽에 초점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성장을 얘기했다라는 게 자신들은 이건 보수 아젠다를 뺏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젠다 뺏어오기가 언제나 선거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이렇게 김포 이렇게 갈 게 아니었고 뭐 한 의견이긴 한데 지역에 다 메가시티를 만드는 걸로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원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그중에 하나도 서울도 메가시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으면 그럼 일단 좀 총합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향으로 뭐 김포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방향이 맞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좀 엇갈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지방분권의 시대 이런 문제하고 좀 겹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적인 비판 같은 것들은 일부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굉장히 그래도 간만에 좋은 의제를 던졌다. 이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 뭔가 총선에서 이제 거대 담론 같은 이슈를 던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주도권을 갖고 오면서는 그래도 성공했다고 본다. 민주당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명확한 입장을 안 내놓다가 이제 그제부터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민주당은 어때요? 난감한 것 같아요. 이제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에서는 시장도 그렇고 홍철호 전 의원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계속 산발적으로 해왔었는데 이걸 갑자기 당론으로 올려서 추진을 할 줄은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초반 대응이 굉장히 좀 우왕좌왕 했었잖아요. 이제 당 내부에서는 일단 이거는 대응을 안는 게 이득이다 하면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그 전략을 공유하고 했었지만 일부에서 이제 천공 이야기도 꺼내면서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고 손발이 왜 안 맞느냐 이런 비판도 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제부터 좀 반대 기류가 확실히 좀 많이 올라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의 이유는 뉴스쇼에서 김두관 의원 나와서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김대준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의 부분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계승하는 당인데 이거에 맞지 않다. 민주당이 확실히 반대를 해야 되는데 당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때문에 여론을 인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좀 주목을 했었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에서 성인 503명 의뢰에서 한 조사에는 찬성이 31.5% 그리고 반대가 58.6%나 됐거든요. 이렇게 좀 여론으로 좀 확인된 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발판으로 졸속 결정에 대한 그런 비판각을 좀 더 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런 관련 질문에도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면서 이슈에 그렇게 참전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어요. 기자회견 때도 기자들이 계속해서 한 서너 번 정도 질문을 했는데 그냥 이런 식의 국정운영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답하면서 즉답을 피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연결해서 보면 대선 후보들의 그런 태도도 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입돼 있는 대선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방금 말씀해 주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개입은 안 되고 멀리서 비판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예를 들자면 서울시로 한정해서 보면 좀 불리한 이슈일 수도 있고 좋은 이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커진다라는 거는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쓰레기 매립지 같은 거를 김포 쪽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김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다른 지역이 서울로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해질 거다.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의 표심이 민주당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원래 서울시는 그래도 물론 연인들이 있긴 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지역구인데 바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초바트로 생각하면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 서울시로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복잡한 건데 일단은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후보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만 해서 한정하면 계산이 복잡하고 반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강남 3구 같은 데는 대정을 좀 뺏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아니라 내가 대선 후보다라고 상황을 좀 바꿔서 보면 김포의 표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해준 사람이 서울시장이고 나중에 대선으로 나간다. 이럴 때는 좀 좋은 카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뒤집어서 보면 홍준표 시장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저게 결국 대선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리한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럼 입장을 뚜렷하게 얘기를 못하느냐. 사실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2017년에 옛날에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당시에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와요. 남경필 지사가 당시에 경기도를 버려야 됩니다라고 하면 수도권 대통합론을 일찌감치 내놨었거든요. 다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지방분권에도 맞지 않고 현실성 없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입장이 비슷한 거에 대한 입장이 한 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현재 대표는 그때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왜 못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표는 역시 또 대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생각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성남시장일 때는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 김포표도 당연히 아쉬운 거잖아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굳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각자 당뿐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 따라 지금 복잡 미묘하게 입장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얘기는 다음 주 저희 주말 뉴스쇼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바쁘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라서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헤럴드경제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